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귀여워! 헐 귀여워 귀염둥이 어이 귀여워 애기들 조끼! 이쁘다 스누피 귀여워 귀여워 이런 털옷 너무 좋다 귀여워 예쁜 조끼 많이 파네 애기들 거 이 시간에 문 닿나봐 저쪽 가보자 여기는 여긴 이건가 본데? 얘도 썰빈프로야? 그러네 급한대로 그래도 귀여운 포차코 있어가지고 급한대로 그래도 귀여운 포차코 있어가지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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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퍼프야? 16,000 퍼프 얼마? 270 비엣남도 270 한 540 만 얼마 250 오케이 25만까지 해줬네 이 가격은? 18,000 퍼프 18,000 퍼프 18,000 퍼프 200,000 26,000 퍼프 280 2,500 26,000 25,000 45,000 어색 오케이 자자자 오빠가 여기도 파네 오잉 오만동 오잉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뭐야 뚫려있어 공지가 음 맛있다 맛있어 아 귀여워 구황장맛 맛있겠다 진짜 하늘색깔이 너무 예쁘다 25K이네 5만 이거 5만이네 작은거만 작은거로 먹을래 작은거도 맛있어 이거 이겨라 네 이거 이겨라 이거 먹어볼래? 먹어봐 맛있는데? 위에껏 달아 음 음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하얀거 맛있어 상한거는 잘라 못하네 음 호두 호두도 구워먹나봐 아 귀여워 이거다 이거 2만 베트남 동이는 얼마야?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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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얼굴 접어져있는거 말고 펴져있는게 없네 얘도 접어져있네 이런거 이거 고양이 하나 그저 저것도 귀엽다 10만 동 10만 동 10만 동 네 아 오케이 8만 네 10만 동 괜찮다 1만 동 1만 동 네 궁금했어 저거 큰건 얼마에 빠는지 여기 요구르트 이렇게 맛있다는데 여기 여기 요구르트 이렇게 맛있다는데 빠지는거 같아 근데 소시지가 조금 원래 소시지 들어온 거 같아 본론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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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먹을거 같다 그래도 먹으면 맛있지 저기 만초 꽤 땡큐 아 오케이 여기가 맞아?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희망할 필요하면 난리가 났지, 분포. 맛있어 보이는데? 약간 뭔가에 담가져 있는데? 핑크색 카디건 예쁜데? 만약 남은 사랑받이 Politics, 그냥 두꺼운 보컬 하겠다는 점에서 침입이 씹니다. 이제 3장까지. 이제 3장에 집중이 끓였어요. 난 두꺼운 거에요. 아 이거? 저 무슨 영상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뭘? 이거? 됐거든요? 입을 일이 없는데? 아니 후드티 입을 일이 없어 저 이제 우리 호치민 가고 붕 따고 가는데 마닐라에서 입을 일도 없고 반바지 좀 아 귀엽다 모자 곰돌이 귀여워 진짜 여긴 카피바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아우 잠깐 근데 태국보다 훨씬 싸지 20만동이면 천원이라고? 20만동이면 천원이라고? 20만동이면 천원이라고? 20만동이면 천원이라고? 20만동이네 한 번 볼까? 20만동이네 고양이 말 꺼기지 않다 아니 내 얼굴도 잘 보긴 하네 귀엽네 후드있어 20만동인데? 비싸겠어 100만동이 20만동이네 가격 때문에 물건 사는 거 아니라 했는데 가격 때문에 사는 거 20만동이네 20만동이 20만동이네 오우 나쁘지 않네 스판 20만동이네 됐어 입지마 아니 쪽파린게 아니고 입지마 여기? 여기? 아니? 뭐 없는데? 그냥 노래만 틀어놓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비 와서 안 할 것 같아 야시장인데 우리가 너무 일찍 왔네 6시에 왔네 갔다 갔다 오는데 아니? 안 올 건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문 닫는 소리 그러게 다 겉옷이네? 겉옷이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냄새지? 코에 러버가 박힌 것 같아요 아저씨 아저씨 우와 애기 신발 그냥 동대문 평화시장 평화시장 이런 골든 바지 따뜻하겠다 아니 저거 허쉬 뭐야 회색 멘트 그라운드 아저씨 고맙습니다 소녀 그라운드 또 그 노동 또 그라운드 그라운드 아저씨 오우 푸드코트네 음 간판이 귀여워 아 당근 이건 뭐지?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아니지? 신기하네 귀여워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계단만 계속 보고있어 식당에서만 먹을까? 조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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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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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뜻하다. 거기 다트랑이랑 같이 뺏기잖아. 비우면, 우리도 지금 삼박인데도 계속 비와가지고. 망했는데 삼박도. 여기 날씨 좋으면 진짜 이쁘겠다. 와, 너무 예뻐. 오징어 구이 하나하고. 안녕하세요. 아, 쏘리. 새옷 구이. 베키사비 구이. 수빈집. 어, 저게. 아, 쏘리. 마지막은 비엣 그리고 노 고수 노 고수 새우 부드러운 라면 볶음 조개찜 다 먹어야 돼 국물을 먹어봐 국물을 먹어줘 조개 맛있어 응 어 괜찮아 가지랑 오끄라도 같이 있어 짠짠짠 짠 짠 짠 짠 엑볶음밥 어 좀 많이 태우신 것 같은데? 아니 뭐지 하던데 맛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안 나 무 맛 단맛도 아무것도 없네 단맛도 짠맛도 아무것도 없네 뭔가 까먹은 거 아닐까? 급하게 하느라 오징어 조개찜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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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6개 맥주 6개랑 느낌 나 진짜 오 여기가 꼬치가 되게 다양하다 와 문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왕 그럼 꼬치에다가 맥주 마시면 되겠다 맥주 팔겠지 메인 proc GORDON 할 수 일 날이 물건 위 입장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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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